북미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축제가 올여름 벤쿠버로 돌아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페다팔루자의 더 데이 오브 더 독이 8월 25일 일요일 예일타운으로 돌아옵니다. 이 무료 이벤트에는 새로운 볼거리, 재미있는 사진 촬영 기회, 반려동물을 위한 맛있는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브런치를 즐기고 슈퍼이어로 테마의 포토부스에서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DJ와 반려견 카바나를 갖춘 80피트 규모의 수영장 파티도 열릴 예정입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프렌치 불도, 위너, 코기스 등의 품종으로 구성된 경주입니다. 평화롭고 차분한 분위기를 선호하는 반려견을 위해 견주들은 강아지 요가 세션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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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